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이 80kg 한 가마에 20만 원대로 회복했습니다.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이 80kg당 20만 2,797원으로 전년 수확기 평균 대비 8.7%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. 농식품부는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재배 면적을 사전 감축하는 등 선제적인 수급 관리가 주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한편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40kg당 7만 120원으로 결정됐고 연내 매입 대금이 지급됩니다.